얘네들은 오늘 내 통을 했다고 나는 보고 있거든. H랑 G 제일 의심 가는 사람 H님 GH님이 가장 유력하게 1순위는 G님과 H님이에요 C님 전화 잠깐 나가다 오실래요? 얘기 좀 할래요? G님 딱 그게 사기꾼들의 특기인 것 같더라고요 한 명씩 한 명씩 불러와가지고 둘이 내 통해서 단서 같은 것도 막 받아가고 하는데 둘이 내 통 소식을 벗어오는